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사회탐구 과목과 관련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께 제가 2023학년 노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목이 총 9개잖아요. 각 과목별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역사 과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탐구를 보시면요. 일반 사회군에 총 3개 과목이 있어요.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까지. 다음, 윤리군의 윤리라는 과목이란 큰 범주 안에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다음, 뭐가 있겠니? 지리군이 있겠죠. 그 지리군 안에 이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역사라는 과목 안에, 역사라는 과목군 안에 동아시아사랑 세계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총 9개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과목이 가장 여러분들께 유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딱 보고 나서 일단 끌리는 거 하시면 돼요. 끌리는 거 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좀 있고요. 내가 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께 가장 그래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특징이 있을 건데 일반사회군이라든가 윤리, 지리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가이드를 주고 계시니까 각각 다른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과목에 선생님들의 말씀을 조금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색깔을 따로 칠했잖아요. 왜냐고요? 제가 사랑하는 역사 과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싹 다 없애고 여기에 대한 역사과목 특히나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됐죠? 자,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 과학생들, 즉 자연탐구죠. 이제 그 과탐이라고 하는 그 과학탐구 부분보다는 조금 적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과목별 응시생활은요. 잘 보세요. 생활과 윤리,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드릴게. 생윤, 생윤이 무려 31%고요. 32.49%입니다. 32%. 다음, 사회문화입니다. 사문이 30%고요. 한국지리죠? 한지, 한지 10%. 세지, 세지가 7%. 그리고 윤사, 윤사가 7.69%고요. 정치화법, 정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세사, 경제학. 이거 외부에 좁게.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는 정말 소수의 학생들만 선택하는 극소수의 소수과목입니다. 불과 4%밖에 안 돼요. 1만 5천명인가밖에 안 돼. 동아시아사에 2만 3천명, 2만 명이 조금 넘어요. 얼마 안 된다는 소리야. 게다가 그 선택자가 예를 들어 1만 5천명, 2만 5천명이라고 한다면 중복되는 인원이 많아요. 같은 역사과목이니까 세계사를 선택하신 분들이 동아시아사라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쌍사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야. 즉, 쌍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 봐야 3만 명이치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엄청 적죠? 그래서 엄청 적은 규모고 되게 소수과목이기 때문에 소수과목이라서 겪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따로 컨텐츠를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동세사는 컨텐츠가 부족해요. 무슨 얘기야?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만한 문제집이나 공부할 만한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없어요.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심지어 EBS에서도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내는데요. 왜? 없거든. 시중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뵐 거 아닙니까? 근데 많지도 않을 뿐더러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게 공부하기에 조금 제한적이다. 이라는 거와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이제 써서 미안한데 역사 덕후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역덕이라고 하죠? 역사에 막 매몰돼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역사가 이만큼이야. 그런 친구들이 되게 대다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실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저보다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야, 너는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엄청나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친구들조차도 교육과정이라는 틀 내에서 출제되는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이 알면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알아서 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능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요거를 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 지식 때문에 요렇게 판단하고 요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역사 덕후라고 해서 역사적 배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즉, 역사를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한다. 저는 과감하게 주저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포인트만 여러분이 잘 잡으면 이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요렇게 볼 수 있겠다. 굉장히 적은 선택자의 소수 과목이 가지고 있는 서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과목의 특성상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씩. 그럼 선택자가 많은 것이 유리할까요? 네, 유리합니다. 맞아요. 유리합니다. 등급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표점도 그렇고 표점은 크게 뭐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선택자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공부하기 편하고요. 컨텐츠도 다양하고요. 내가 뭔가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싶어도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유리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 그럼 공부의 양이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이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의 양에 대해서 이거를 절대적인 양으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냥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공부의 양은 세계사와 정법, 법과 정치죠? 법과 정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법과 정치가 더 많다라고 하긴 해요. 여기가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해. 그리고 나서 동아시아사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느꼈을 때의 공부의 양이고 절대적인 학습의 양만 따졌을 때는 그러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전세계 역사를 다 배워요. 전세계요. 아프리카까지 다 배웁니다. 뭐 법과 정치는 제가 안 해봐도 잘 모르겠지만 법이라고 하면 그냥 일단 저도 그냥 있는 선입견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우리나라,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를 보게 되는데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죠. 다른 학습하는 그런 과목에 비하면 학습의 양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학습의 양이 많아요. 이것도 특징으로 알고 계시고 다음, 그럼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뭐냐. 선택자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까? 네, 유리하긴 합니다. 공부의 양이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할 게 진짜 많다는 겁니다. 그럼 산타 과목, 사탄 과목을 선택할 때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동세사는 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느끼는 과목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쭉 펼쳐놓고 나서 끌리는 거 아세요. 일단 끌리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역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역사 과목은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고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동아시아 세계사예요. 흥미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는 과목을 하셔야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신 과목을 제가 왜 체크했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시아사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동아시아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 과목에 세계사가 없었어.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는요, 어떤 학교는 동아시아사가 없었거든요. 그럼 동아시아사가 없으면 그 친구는 수능에서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려고 하려면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과목으로 한 번쯤 공부했던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께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내가 내신 때 한 번 해봤거든. 해본 지식이 그래도 남아있거든.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선택자 수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요? 선택자가 아까 얘기했죠? 많은 것이 유리하니까요.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만 여기는 제가 노란색 체크 안 했죠? 절대적으로 저는 앞에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긍정나무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경쟁률이 100대 1이래요. 어떡해요? 저 이제 망했어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 중 한 명이 넣으면 되잖아. 선생님, 선택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역사 덕후들도 많고요. 1등급 못 맞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 1등급이 네가 되면 되잖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미리 걱정하고요. 미리 안 될 거라고 가정하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어요. 공부의 양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끌리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다. 그리고 공부의 양이 많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다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 없고요. 적성과 흥미, 가장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신 과목으로 내가 충분히 활용했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선택했다. 만약에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한 번쯤 알고 가면 좋겠죠. 자, 동세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장점을 나열해 보면 타이머 특이었습니다.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이제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이 부족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함이 없는 과목이에요. 오히려 몇 분 컷을 찍느냐를 가지고 내기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진짜로. 왜냐? 아니면 맞고 모르면 틀리거든. 모르는 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아, 이건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내가 알면 맞고요. 모르면 틀려. 정직한 과목이죠.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 향상이 눈에 보이는 과목이 요겁니다. 뒤통수 치는 게 없는 과목이에요. 자, 연표적 지식을 묻는 문항이 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늠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숫자가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어요. 동사사를 선택하시면 여러분 숫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미안한데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걸 단순 암기로 몇 년은 뭐, 몇 년은 뭐, 이렇게 외우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한다? 키워드 구조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OT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저의 연간 커리큘럼과도 살짝 나와있지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표까지 외우셔야 되고요. 자,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요즘 트렌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 사료해석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거랑 좀 달라서, 말장난 아닙니까? 말장난이랑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료해석 능력이 뭐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나서 그게 연표적으로 언제쯤 해당이 되는지까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단순하게 연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연표를 물어볼 때 사료 안에 연표를 넣어놔서 이 당시 시기를 내가 연표적인 지식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안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해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 요즘 트렌드입니다. 다음, 반복학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과목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아는 게 많으면 돼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답률이 내려갑니다. 즉,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직한 과목이니까. 자, 그리고 키워드 구조와의 마법을 느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좀 이따가 보여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키워드예요. 전부 다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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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들을 써놨어요. 이 단어, 제 연표 특강 책에 있는 건데 단어들을 써놓고 나서 표로 정리했죠. 글씨 안 보여도 괜찮아. 후안이 면방했습니다. 위초고가 있어요. 진이 통일했어요. 56국이 있어요. 밑에 동지로 내려갔네요. 북위가 통일했네요. 쭉 가는 거를 이야기로 제가 전개해드립니다. 자, 동아시아사의 특징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동아시아사거든요. 동아시아사를 보시면 중국, 한국, 일본 있잖아요. 베트남은 많이 삭제가 돼서 엄청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사를 옆으로, 한국사를 옆으로, 일본사를 옆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 설명 순서가 그렇습니다. 제 수업 방식이에요. 중국사 쭉 설명해. 그 해당 단원에서. 한국사 쭉 설명해. 일본사 쭉 설명해. 문제 어떻게 출제돼? 세로선이 출제될 거야.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의 유형은 뭡니까? 시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기에 북위란 나라가 있대. 북위가 있거든. 북위란 나라가 있을 그 당시가 5세기인데 5세기에 볼 수 있는 동아시아, 한국의 모습은 뭔데? 일본 모습은 뭐야? 8세기 때, 여기 안사의 난이 벌어졌대. 그때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뭔데? 신라는 뭐야? 일본은 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다? 키워드 구조화. 요게 하나의 이미지처럼 찰칵 찍혀서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정확한 연도를 몰라도 몇 세기인지 그게 세로선에 잘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문제 풀다가 당황하고 긴장하면 연도가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때 요 이미지가 떠오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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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렇게 떠오르시면 됩니다. 또한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보기 좋게 제가 구조화를 시켜서 만들어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난 거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학생들과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땐 요렇게 하라고 해요. 나와봐. 제가 칠판 한 판에 쭉 쓰잖아요. 이렇게 한 판에 씁니다. 쭉 써요. 아까 봤던 이 내용을 요렇게 쭉 씁니다. 판에 쭉 써요. 그리고 나서 연도를 다 지우죠. 주요 개념이랑 연도를 다 지웁니다. 가위바위보. 나와. 씁니다. 그리고 실제 요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지우지 말고 저 쉬는 시간 이거 한 번 써보면 안 돼요? 애들 쉬는 시간인데 제가 나와서 써보고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씁니다. 왜요? 직접 말로 뱉어보고 써보는 게 가장 확실한 복습 방법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다 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쭉 써요. 봐봐. 중국사 쭉 쓰고. 한국사, 일본사 쓰고 나서 세로선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줄을 맞춰서 여러분이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요렇게 키워드를 구조화 시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탐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랑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더라도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과목들을 전부 다 전공은 안 했지만 아주 예전에 제가 다른 과목을 한 번 가르쳐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어쨌든 탐구 과목의 포인트는 개념이다. 다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탐구 과목은요.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벼락치기 해야지 나중에 진짜 크게 된통 당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탐구 과목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뭐 탐구인데 뭐 나중에 여름방학 때 벼락치기 할게. 여름방학 특강 들으면 돼. 어차피 뭐 나중에 밀어서 하지 뭐. 안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를 그때그때 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부는요.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 끝까지 성공합니다. 지금은 요것만, 이거는 요것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구조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주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찰칵하고 찍어놓는 것처럼 이미지화 시키시는 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났습니다. 또한 장기기억으로 가져가시려면 이건 교육심리학에서 배우는 건데 실제 장기기억으로 가져가시려면요. 말로 뱉어보고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그냥 팔짱 끼고 듣고만 있으면 단순 암기억고 단기기억밖에 안됩니다. 여러분이 뱉어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요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긍정의 힘 요거를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사과목에 대해서는 좀 살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제가 모든 과목, 모든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뭐 이과학생들도 많이 와요.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퀘스트나 이런 걸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마법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저의 존재 자체가 긍정의 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든 역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긍정의 혐의가 필요하면 찾아오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늘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서드 역사과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